이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호세야 2장을 보면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지 온 나라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우상 숭배와 관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이 두 가지가 발견이 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은 누구를 따라야 할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교만에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러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들은 자기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으로 보면 여기 나오는 따르리니 할 때의 따르다라는 동사가 복수형으로 쓰여 있는데요 이거는 강조를 위한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의지로 내가 따를 대상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 이걸 지금 강하게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우상숭배라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는데 오늘 우리 시대가 딱 이런 시대 아닙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왜 하나님이 한 분 뿐이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 온 천지에 다 하나님이에요 갓 재석 갓 호동 호동 호동신 조금만 잘하면 다 갓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야말로 자기 스스로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다음 6절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으로 우상숭배하는 백성들을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참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못 가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잘못된 못된 신화가 하나 있는데 일 잘 풀리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일 잘 풀리면 이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일 잘 안 되면 이게 꼭 무슨 저주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더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의 앞길을 풍랑으로 막아주시는 거 그거 축복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저렇게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어떤 과정이 있다면 지나 놓고 보면 그게 딱 하나의 죄의 결과는 아니에요 여러 하나님이 깊은 의미가 있겠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내가 눈물 나는 쓰라린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그것이 지나고 돌아보면 대부분이 그게 내 인생에 유익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불쑥 이런 생각이에요 고통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오늘 새벽에 이것을 깨닫게 되는 아름다운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백성들이 발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 달려가니까 하나님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으로 담으사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는 이 개입하심을 보여주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나온 결과가 뭐냐 실전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그제야 그들이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막아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가시를 통해 담을 통해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그렇게 정신 차리는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새벽에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본문에서 이 우상 숭배와 관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태도가 뭐냐 그들은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8절 하나님의 이 섭섭한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오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니들이 지금 그 바알이 비를 주가 나는 신이라고 온 정성을 다하여 바알에게 물질을 갖다 바치고 정성을 갖다 바치는데 니들이 바알을 위하여 갖다 바친 그 은과 금 그건 내가 준 거다 내가 내가 준 거란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부모가 가진 섭섭함이 뭡니까?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아무리 철박선이 없는 사춘기 애들이라 하지만 어떨 때는 진짜 섭섭할 때가 한두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부모의 정성을 몰라도 이렇게 몰라주느냐고 그 옆집 아저씨가 어쩌다가 그냥 껌 하나 주면 그 사람이 대해서 그렇게 그냥 호평을 하고 마음씨가 좋은 분이라 그러면서 부모가 그냥 들이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는 그가 알지 못하도다 오늘 전부 다 여기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 다 사춘기예요 아까 특송하신 행복한 몸의 사춘기 어른들 연세가 80, 90, 50 다 사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한량 없는 그 사랑, 은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매 특세 때마다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저는 주로 월요일에 두통이 오고 컨디션이 나빠요 막 눈알도 아프고 월요일에 누워지닐 때가 참 많은데요 14년 동안 희한한 게 뭐냐 특세 때만 되면 월요일에 두통이 없습니다 그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화요일 지금 이 특세가 되면 저는 8일 동안 매일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그냥 대충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정성껏 나오시니까 그래서 한 8일은 초미의 관심이 설교 준비인데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날마다 두통이 없어요 이거 진짜 신기합니다 그저께도 그랬고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시고 눈물 펑펑 쏟게 해주시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어떤 분들은 오고 싶어도요 건강을 다쳐서 여건이 안 돼서 안 믿는 남편이 반대해서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내가 숨쉬고 호흡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탄식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8절 국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오 그들이 바하를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오늘 우리 시대에 슬픔 중에 하나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에 감사를 최근에 어느 교수님 대화를 우리 교수님 회의하다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교수님들이 요새 젊은 대학생들이 취직이 안 되니까 그 제자들 취업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수고를 해가지고 그냥 대학에 하는 일을 취직하는 걸 도와주면요 그 도움받아서 대학 왜 자꾸 대학이래 취직한 그렇게 도움받아서 취직한 그 제자들요 스승님 감사합니다 찾아와서 인사하는 사람이 열의 한두 명도 안 된대요 취직되면 끝 그게 오늘 우리 시대예요 누가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를 모르는 사람 괴물 같은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감사를 모르는 부모에게서 배운 게 그거 아니냐고요 저는 오늘 특별새벽 부엉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많은 은혜가 있지만 감사함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감사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모르는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은 이런 무지한 백성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시느냐 구절을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의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오늘 그래서 빼앗긴 분들이 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섭섭해하시는지 이걸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그 자녀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양털과 같은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게 아픔이고 불행 같지만 사실은 이건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저런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 거듭 강조하지만 그 고난이 전부가 다 죄의 결과 아니에요 다 죄의 결과가 아니고 더 깊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원인은 각양각색이지만 결과는 하나예요 그 결과를 통해 우리는 로마스 5장 3절 4절의 기쁨을 고백해야 되는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누가 환란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내 이 환란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개입하셔서 그 길을 막으시고 다음을 쌓으시고 가시러 그렇게 못 가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막고 빼앗고 이런 식의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도 일하지만 또 다른 일하는 방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14절에 나오는데요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환경적으로 고난을 통해 정신 차리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만져주신 위로하심이 있는데요 제가 이 14절을 보면서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로운 조치를 발견하는데 이걸 간단간단하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엉뚱한 잘못된 길로 갈 때 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 설득하심이에요 설득하심 방금 읽은 이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타일러 여기 나오는 이 타일러는 영어성경으로 얼루어라는 단어인데요 이 얼루어라는 단어는 이성이 상대방을 유혹할 때 쓰는 단어 꾀다 유혹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엉뚱한 길로 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타이르는데 그 타이름이 이성에게 마음을 살려고 그를 꾀다 유혹하다 여러분 연애할 때 우리 때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편지 손편지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하나 생길 듯 말 듯할 때 그 여자친구를 설득하려고 내가 얼마나 좋은 남자라는 걸 보여주려고 여러분이 얼루어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온 정성을 다해 가지고 저는 선 봐서 결혼했거든요 저희 집사람을 처음 만난 그날 2시에 만났는데요 내 온 정성을 다하여 저보다 7살 어린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가지고 설득을 설득을 온 정성을 다했는데 처음 만나 가지고 5시간인가 6시간을 설득했습니다 그 여자는 가만히 듣고 있고 혼자서 계속 설득하고 설명하고 미국에서 내가 왜 나왔는지 막 별의별 말로 다 설득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미국 시민권자인데 혹시나 당신이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면 내가 언제든지 내가 갈 수 있다 막 이런 말로 시작해 가지고 얼루어 설득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배우자와 그 남자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꿈을 꾸게 만드신다고 믿는다 그래서 혹시 당신이 목사 부인 되는 게 너무 힘들다면 내가 목사를 안 할 수도 있다 우리 둘은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서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실 때 부부가 한 방향을 보게 하시니까 이 배우자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배우자가 확실한데 그가 목회자 아내가 되는 걸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목회 안 할 생각도 가졌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그냥 설득을 했는데요 한 5시간 6시간 제가 설득을 했는데 더 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청년부 모임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간단하나마 이렇게 하고 또 내일 다시 만납시다 그래 가지고 설득을 설득을 해서 저희 집사람이 결혼하고 나 가지고 신혼여행 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나고 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다 그렇게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진작 말해 주지 그러면 내가 6시까지 안 가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7살 차이가 나고 이 볼품 없는 이 촌놈 그때 제가 입은 양복이요 선보러 갔을 때 양복이 지방의 백화점에서 행사하는 가시죠 5만 원짜리 떨이 그 늦게 가 가지고 양복이 그거밖에 없어 가지고 밤부대에 서는 것처럼 버쩍버쩍 빛이 나는 그런 양복을 입고 나갔거든요 말로도 할 수 없는 이 촌놈이 6시간 가까이를 제 아내에게 설득하고 설득해 가지고 얼마나 정성을 들었으면 두 시간에 이 남자라고 확신이 들게 만들었겠냐고요 하나님이요 잘못된 길로 가는 당신의 자녀에게 제가 그랬던 그 정성으로 설득하고 계세요 설득하고 계세요 눈물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새벽에 이 종을 통해서 지금 무리하게 8일 내내 설교하도록 이게 지금 설득하고 설득 여러분은 여러분 저만 보시면 안 돼요 저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은 설득하고 계세요 얘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정말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설득하고 계세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덜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영어성경 ISV라는 버전의 성경을 보면 여기 나오는 위로하고를 스피크 투 허하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은 심장에다 대고 이야기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힘내라 등 두드려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도 철이 없어 가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고 철이 없어 가지고 제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의 탄식이 그 극률하심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심장에다 대고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걸 경험하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전날 잠을 한 시간 반 밖에 못 잤습니다 이 설교 맥을 좀 늦게 이걸 다시 뒤집고 새로 고쳐서 설교 준비하느라고 한 시간 반 잤거든요 주일 5부 마치고 월요일 날 수면 부족했죠 화요일 수면 부족했죠 어제 한 시간 반 자서 어제 설교는 제가 붕 뜬 상태 이게 마약하면 이런 상태구나 이렇게 멍한 상태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요 그래서 이 설교가 성도리 참 어려웠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어제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들어 가지고 집에 가서 아침을 먹으면서 제 아내의 청중이 또 제 아내가 참석한 청중이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려움 중에도 은혜 받았다 보다니 그게 아니고 저렇게 설교해도 사람이 이렇게 몰려드는 게 정말 기적이다 자기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대요 넥타이도 어제 이렇게 삐딱하게 하고 막 그냥 그런 설교를 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기적이다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두들겨 패고 싶더라고요 이 여자를 이건 농담이고요 이제 밥 먹으면서 농담을 한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제가 가슴이 툭컥 내려앉잖아요 이야 어제 진짜 이게 설교 진짜 힘들었나 보다 그랬는데요 어제 지난 며칠 동안에 제가 제일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말씀에 은혜 됐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게시판에도 그만 울었다는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왜 위로를 받은지 아십니까? 제 약함으로 한 시간 반 수면이 좀 부족해도 엄벙덤벙 말씀을 제대로 조리 있게 못 전하는 결함을 가진 종을 하나님이 사용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심장에다 대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 주시니까 설교자가 오늘 설교 죽셨다 싶어 가지고 마음이 힘들고 무거운 그 시간에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듣고도 팍팍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제 컨디션에 의지하고 제 말 솜씨에 의지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저 내면에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심정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래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 이 심정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와닿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요 회복을 주십니다 회복 호세하 2장 23절을 보니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극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극률이 여기고 이게 뭘 말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게 바로 로루하마의 저주에 빠진 인생을 루하마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로암미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이건 뭐예요? 나는 날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없다 나는 로암미다 이 로암미의 인생을 안미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 호세하 2장 23절을 보면서 저는 앞에 두 가지밖에 못해요 설득까지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위로까지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 저는 못해요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설득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 이 회복에 대한 확신을 오늘 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그래서 어제 살펴본 고멜을 향한 호세하의 눈물 나는 그 말씀이요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기다리겠소 이 고멜을 향한 호세하의 애절한 호소는요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기다려라 나도 너희를 기다리마 오늘 이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회복을 향한 자신감 아무리 그냥 엉뚱한 길로 가고 망한 것 같고 지금 벼랑 끝에 있고 심지어는 절벽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랄지라도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설득하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여름에 저는 깊은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 청소년 선교단체에 몹쓸 짓을 했던 그 목사 소식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종편에서는 대놓고 우리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사단이 저에게 과장된 좌절을 심어줬습니다 한국교회 끝이다 이제 희망 없다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대한민국의 목사로 계속 살아야 되나 다 때려 치우고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별의별 마음에 과장된 두려움이 과장된 절망이 저를 엄습해서 날씨는 더워 죽겠죠 밤에는 더워 잠은 안 오죠 그 깊고 깊은 슬럼프에 제가 빠져 있었는데요 그러고 있던 어느 새벽이에요 그날도 새벽에 2시 반 눈이 떠져 가지고요 눈에 들어오는 책이 하나 있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리더가 리더에게라는 책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2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잠이 안 와 가지고 그때는 제가 또 설교도 쉬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새벽에 그 책을 읽다가 단어 하나가 제 눈에 그때 발견된 단어가 우크 엔카쿠멘이라는 단어예요 이 우크 엔카쿠멘이라는 단어는 고린도 우수 4장 1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륜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크 엔카쿠멘 또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 나오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우크 엔카쿠멘이에요 제 상태가 그런 상태였거든요 낙심해 있던 상태 한국교회 끝이다 한두 교회 그냥 발부둥 쳐서 이게 회복될 문제가 아니다 이제 우리 소망 없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유럽 그 수백 년 천 몇 백 년, 이천년의 역사를 가진 유럽도 저렇게 저렇게 지금 저 모양인데 한국 사회의 기독교가 뿌리가 있기를 합니까? 역사가 있기를 합니까? 문화가 있기를 합니까? 이대로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렇게 낙심해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그 새벽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우크 엔카쿠멘이라는 그 새벽에 그 단어를 제가 옮겨 적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제게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방에 그 많은 책 중에 그날 그 리더가 리더에게라는 책이 왜 제 손에 잡혔으며 그 책이 얼마나 내용이 많은 책이겠습니까? 그날 하필 저에게 우크 엔카쿠멘이라는 이 단어를 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섬세하심 얘야 정신 차려라 네 지금 과장된 낙심이다 이거 교회가 망하기는 왜 망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인데 피로 갚주고 사신 그 교회 안에 복음을 죽여놓은 너희 같은 종들의 타락으로 생기는 결과이지 지금이라도 복음을 일깨워 지금이라도 복음의 능력을 교회 안에 나타나 심어 지금이라도 피묻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히 드러나도록 니들이 정신 차리고 일한다면 교회는 회복될 것이다 교회는 살아난다 한국교회 제2의 부엉의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어라 그 새벽에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저는 결론을 맺으러 갑니다 무슨 일로 과장된 낙심에 빠져 계세요? 무슨 일로 과장된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무슨 일로 우리 집은 끝이다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어렵다 우리 남편과의 회복 안 된다 무슨 일로 그런 과장된 낙심에 빠져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새벽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우크 앵카쿠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도다 그날 새벽에 제가 강국교회에 여전히 신실하게 이를 때 없는 수많은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주의 종으로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는 그 목사님 사모님들 이름 없는 사모님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신실한 목사님들이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눈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저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위로하신 우크 앵카쿠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도다 하나님 오늘 그 신실한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이 우크 앵카쿠멘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오늘 새벽에 똑같은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생활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때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이 있습니까? 국제전화 그 당시 3천 원짜리 전화카드가 물가 상승률로 생각하면 그 3천 원짜리 전화카드가 지금은 아마 만 원이 넘는 돈일 거예요 가난한 신학생이 한 달에 한 번 3천 원짜리 카드 써서 미국의 어머니와 통화하는 시간 3천 원짜리 전화카드 한 달에 한 번 공중전화 가서 카드로 전화를 하면 시간이 딱 3분이 3분 3천 원짜리 인사 말하고 그러면 또 끊어져버리는 그래서 너무너무 외롭고 서울에는 아는 사람 하나 없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외롭고 답답한데 놀러 갈 사람 한 데가 없었던 게 그때 저예요 지금 생각하면 억울해요 여러분을 지금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느 집인들 찾아가서 외로워서 왔습니다 밥 한 끼 먹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위로로 받을 텐데 그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외롭고 마음은 힘들고 여름 내내 혼자서 그렇게 지내는데 여러분 그 1990년 여름방학 총신대에서 기숙사에서도 전사님들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다가가고 없어 하루 종일 낯선 방에서 혼자 지내는데 그때 하나님의 위로하심, 만져주심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 18번지가 이거였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그 후렴, 눈물의 후렴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언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수백 번을 부르고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기 나오는 누군가가 누구인지를 성령이 널 위하여 성령이 기도하네 언제? 내가 홀로 외로워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이 날 위해 기도하네 오늘 새벽이 이 은혜를 자각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다 아시지 않습니까? 67번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제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엉뚱한 길로 나아가고 울고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오늘 이 새벽에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며 눈물 닦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며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날 내가 너는 날 또다니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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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자 여러분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있고요 또 너무너무 외롭고요 온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여러분 제가 23살 때 미국 이민 가서 첫 번째로 제가 경험한 게 그거였습니다 영어 못하는 것도 이래갖고 내가 미국 대학을 졸업하겠나 이런 마음에 부담이 드는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제가 23살 이민 가서 전가족 이민이라 가지고요 가족들 다 앞에 옆에 다 살았는데도 이런 느낌 아세요? 텅 빈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 아세요? 저를 죽을 것 같이 절망하게 만든 게 바로 그 느낌이었습니다 형제가 있지만 다 먼저 이민 와 가지고 금방 이민 온 내 사정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내 사정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텅 빈 들판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렇다고는 90년에 30살에 한국에 다시 되돌아와서 너무너무 좋은데 이번에는 반대로 또 가족을 다 떠나 가지고 혼자 30살짜리 기숙사에서 지내는데 이건 또 다른 차원의 텅 빈 들판에 서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냥 하루에 말 한마디 할 건넬 데가 없는데 저녁에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답답한데 찾아갈 사람이 하나 없는 게 찾아갈 사람이 하나 제가 어제 밤에 이 말씀을 정리하다가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그럼 왜 이렇게 외로운 건가? 왜 이렇게? 여러분 옆에 사람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외로운 거예요? 왜 이렇게 외로웠냐고요? 지금 길을 잘못 들어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엉뚱한 곳에 지금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발신 옆에 지금 가 가지고 그 발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섞여 있으니까 마음이 통합니까? 대화가 되기를 합니까? 외로울 수밖에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이 제가 눈물이 나는 게 하나님께서 오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또 나에게 실망해 가지고 나 자신에게 연락해서 고통 속에 눈물 흘리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내 아들이다 내 아들로 그거 무슨 말입니까? 너 왜 거기 가서 기웃기웃거리니? 네가 발신의 아들이냐 네가? 너 내 아들이라고 어떻게 네가 내 아들이 됐는지 아니?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여러분 외로운 분 계세요? 마음이 힘든 분 계세요? 저처럼 억장이 무너지는 텅 빈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분 계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다가 상처받은 게 한두 번입니까? 오늘 이 후렴부터 다시 찬양할 때 아 내가 지금 복음이 없으셨구나 복음이 내 안에 내가 지금 십자가가 내 안에 사라져버렸구나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탄식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부를 동안에 후렴에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오늘 이 새벽이 그렇습니다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면 나에게 말씀하시네 혹시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까?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오늘 새벽에 이거 맛보셔야 합니다 목자국 난 그 손길 내 눈에 눈물 닦아 주시면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여러분이 가세요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면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여러분 십자가 십자가 목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면 눈물 닦아 주시면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나의 십자가 고통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성경이 오셨네 성경이 오셨네 성경이 오셨네 성경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경이 오셨네 성경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꼭 희뿍게 하시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말을 얻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꼭 희뿍게 하시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판단력이 부족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신을 내 멋대로 나는 찾을 수 있을 것처럼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엉뚱한 것으로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세상의 물질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 어떤 사람 이것들이 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영적인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으로 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이 터뜨려집니다 성령님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이 터뜨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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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빛은 그の pancake 주님의 말씀이 하시기만 주님의 말씀이 하시나 성령님 터뜨려집니다 당신이 터뜨려집니다 종령님의 마음이 헿노이 터뜨려집니다 나는 목소리에 부 då blood 주님의 말씀을 표시오 떠 cap 하나님 내 심령이 터뜨려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을haleSpam 아멘 아멘 이 시간 조용히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한 가지 오늘 특별한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할 수 있다면 불을 다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하나님 제 마음에 계속 그 부담을 주시는데요 오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하시는 분 오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병이 낫지 않아서 마음이 힘드신 분들 계속 그 환자분들이 마음을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네가 그들을 위로해라 오늘 새벽에 네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라 복음은 영적인 치유도 가능하지만 육신적인 질병도 고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의 병이 드신 분 의욕이 없고 눈물이 많이 나고 너무너무 깊은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시는 분 아무도 눈 뜨지 않습니다 오늘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자리에 오셨다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먼저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크고 작은 고침받기를 원하는 육신의 질병이 있으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 다음에 마음이 병드신 분들 의욕이 없고 신학교 다니는 시절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한없이 눈물이 나고 마음이 힘드신 분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저는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갔다가 더 큰 상처를 받은 게 한두 분이 아닌데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설득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고침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요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자기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가 능력임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앉아계시는 분들은 일어서신 분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이분이 왜 일어섰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 성령님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일어서신 분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불인도하여 주심으로 반드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씩을 기도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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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 불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분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라인 주께서 칩을 내리시oks 영붐을 나라며 주께서 칩을 못하실 때 습관 sealed 주여 주의 극렬의 손을 내쳐주시고 주의 손길을 맞춰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선을 펼쳐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일어내주셔서 우리의 주의원에서 다시 회복되었으며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몸선을 펼쳐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몸선을 펼쳐주시옵소서 주의 목마호 내 하나님의 몸선이 주의로 되시옵소서 오ти니 주님의 몸이 주의 패드시이시옵소서 우리의 평등하게 우리의 몸과 영등히 주의원에서 다시 회복하시옵소서 주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주의 우리 하나님의 몸선을 펼쳐주시옵소서 주의 목 catalog Nowadays 주님의 시간 최대 를 받았다 말하며 예수님 오산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주님 우리의 목소리를 여겨주셨소서 주님 오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해 주시옵소서 주님 선이 우리를 만드시옵소서 주님 오장 한반도 없어도 주님 박순만 하시도 우리 아버지는 친현을 보내고 계속 기도하실 분께서 기도하시고 그 성령님 앞으로 찬양하며 이렇게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순살아미술을 얻으시니 사랑해 신하나님 아버지 오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래 병마와 싸우며 어떨 땐 낙심하고 어떨 땐 좌절하며 이 병은 고쳐지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탄식하며 주님 앞에 오래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육신의 질병 고침받기 위하여 은혜를 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초라하게 짝이 없는 부족한 이 찬수 목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자리에서 일어난 눈물로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외로워 오래 아버지 마음이 병들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일어난 주님의 자녀들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아보려고 그렇게 애쓰며 사람 찾아다니다가 얼마나 더 큰 상처를 받고 마음 문이 닫혀지고 오늘 이렇게 저렇게 상한 주님의 자녀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 내 상한 마음을 치료해 달라고 눈물로 울부짖었기도 하는 저들의 눈물을 외면치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 상한 주님의 자녀들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쓸떡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회복자 되심을 확신하고 확정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저들의 상한 마음을 교활하게 공격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오늘 이 새벽에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도 남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병든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 송명이신 올해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러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찬양 하나님 앞에 불러드릴 때 내 마음의 치유가 찬양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살아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돕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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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초라한 우리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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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 예수 이름 높이세요 예수 이름 높이세요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요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여러분 이럴 때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에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에 구원의 반성 되신 구원의 반성 되신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의 기도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한 번씩은 기도할 때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발신이 자기 신인 줄 알고 기웃거릴 때 찾아오는 건 절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돌아가야 돼요 유일한 나의 하나님 유일한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 십자가를 통하여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분 오늘 새벽에 그분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복음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선포하고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남은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도록 합니다 주의여 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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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힘을 얻어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힘있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랑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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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여